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미국에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Living Trus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Living Trust, Family Living Trust라고 하면서 이걸 하면 세금도 줄여주고 좋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죠. 특히 이즈만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변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이제 주로 금융 상품들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파이내셜 어드바이저들을 통해서 관련된 세미나장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궁금해 하다가 또 잊고 지내게 되고 그러다가 비슷한 정보를 또 몇 달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듣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iving Trust가 뭔지, 뭘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효용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든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일부러 뭔가 대당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Living Trust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Trust들이 있는데요. 이걸 혼동해서 얘기하다 보니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충분한 그리고 꼭 필수적인 정보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Living Trust가 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Living Trust가 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서류상의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생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또 사후에는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내가 Trust라고 하는 어떤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서류상의 회사에 내 자산을 옮기고 즉 명목상 소유권을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운영 방식,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죽고 난 후까지의 운영 방식을 지정함으로써 여기 옮겨진 자산의 운영 및 처리에 대한 내 의도와 의지를 필요할 때 남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 절차, 이 전체 과정을 Trust, Living Trust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걸 누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우선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로서 그 자산의 규모가 15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도 그 집의 가치가 15만 불을 넘을 테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라면 이들이 어떤 가족의 재정 계획, Financial Planning 또는 Estate Planning이라고 하는데요. 그 패밀리의 투자, 증여, 상속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겠죠. 이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되는 과정이 바로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4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텐데요. 1 플러스 3,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 밖의 이유 3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Probate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거의 99%의 이유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Probate이라는 게 뭐냐. 한국말로는 유언 검증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고 넘겨주고 싶은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상속 대상 자산이 15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그 관할 법원의 Probate 과정을 거쳐야 상속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내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내가 캘리포니아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유언을 남겨서 우리 아이에게 상속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집은 보통 리코딩,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등기를 옮겨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서는 이제 법원 명령 받아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법원 명령이 없으면 등기 이전을 안 해준다는 거죠. 결국 이 법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Probate, 법원의 유언 검증 절차를 마치고 나서 받게 되는 결정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리빙 트러스트를 헛법적으로 세우고 그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이 리빙 트러스트를 옮겨 놓은 상황이라면 카운티 클럭에게 가서 이 트러스트 서류를 보여줌으로써 법원 명령 없이도 자산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Probate을 안 해도 이 자산 이전을 완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Probate로 다시 돌아와서요. Probate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 비용, 번거로움, 더 나가서 Court Procedure, 그러니까 공개된 법률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 자산 내역 등도 다 공개가 되고요. 즉,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런저런 살아생전의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다 하나하나 핸들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bate는 일반적으로는요. 뭐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는데 실제 발생하는 법원 수속 비용 등 관련 비용도 상속 대상 자산의 대략 3에서 5%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상속 대상 자산 규모가 100만 불이면 3만 불 이상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체 Probate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iving Trust를 세웠을 때에는 이와 같은 Probate 과정을 피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이유는 필요 없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뭐 번거롭게 문제 제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자산도 복잡하지 않고 심플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둘째 이유는 바로 이 Trust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즉 대략 한 3,000불 정도?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2,500불에서 5,000불을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기타, SF 프로텍션 피처 이런저런 복잡한 어드밴스된 그런 기능들을 Living Trust에도 넣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설립에 들어가는 필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온전히 Living Trust에 집중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용 수준을 넘지 않을 겁니다. 요컨대 코스트 베너핏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할 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 설립하게 되면 물론 관련법이 바뀌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뭐 이런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요. 설립해준 담당 변호사들이 추가 비용 없이 해줄 만큼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Living Trust라고 하는 것이 유언장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데요. Living Trust를 만들 때에는 이 Trust 메인 다큐먼트뿐만 아니라 기타 유언장, 내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대리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던가 내 재정결정에 있어서의 대리인 설정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법률 서류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네 번째로요. Living Trust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 결정이다 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Trust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예컨대 내가 자산을 Trust에 넣었다가 뺐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수혜자들의 정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 딸이 있고 해서 반반씩 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요. Trust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Trust는 별도의 세무신고에 주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직접 이 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누가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Living Trust를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심플합니다. 변호사, 담당 이 Trust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가서 하면 됩니다. 가면 변호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Trust, Trust Certificate, 유언장, 건강에 대한 대리인 지정, 내 재정에 대한 대리인 지정 등 대략 7, 8가지의 서류를 준비해 주게 됩니다. 이상 Living Trust에 대한 간단한 논의였습니다. 요지는요. 내가 또는 우리 부부가 자산이 15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Living Trust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고요. 또한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쉽게 고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 하면 6개월 뒤, 1년 뒤, 몇 년 뒤에 또 그다지 다르지도 않은 얘기 똑같이 계속 듣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iving Trust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고민하다가 또 그냥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고 몇 년 뒤에 또 비슷한 설명에서 듣고 이게 뭐였지 고민하다가 또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또 물론 어쩌면 내 사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꺼림직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설명 들으셔서 이해하시겠지만 대단한 결정이 아니고요.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 감안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한 그 사이에 별일 없어야 하겠지만 Living Trust가 없는 중에 만약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정말 늦는 거죠. 잠깐 내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남게 되는 가족들이 가볍게 Living Trust 만들어 놓았으면 됐을 텐데 괜히 Probate를 거쳐야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iving Trust가 세금을 절약해 준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트러스트의 어떤 법적인 내용, 구성 요소 그랜톨, 트러스티, 베네피셔리 이런 전문적인 설명은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미국의 자리를 잡고 사는 가족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재무 계획, 투자 계획 파이낸시 플래닝, 스테이 플래닝이라고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과정의 시작으로서 반드시 미국 법이 제공하는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첫 단추로서 법적인 절차인 Living Trust에 대해서 그 배경,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그 의도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되면 이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수준이 높아지는 세금 절약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트러스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영상들을 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 내 어떤 투자, 자산관리 또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 정보 등에 대해서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